1. 카딜락의 인사이트 사진 제공 카딜락 인사이트 이번 카딜락 오너케어 서비스는 차량의 장거리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 시즌을 앞두고 주요 소모품 교체 및 기본 상태 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. 1. 카딜락 오너케어 서비스 20%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사고 부품 및 부품 제외,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 전원에게 차량 실내 환경 및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.